제주 MBC가 3월 개편을 맞아 신개념 프로그램 와랑와랑TV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진행자가 전혀 참신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김성홍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주간 제주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와랑와랑TV가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. 와랑와랑TV는 한 주간 제주에서 벌어졌던 시사, 경제, 문화, 음식 등 다양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요.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고 본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고 야 은신 너 은신이 아니? 야 은신이 아니? 야 은신아